5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 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 에밀리 1 2 2 플레이 2 를 공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체험 플레이를 해 봤는데 이게 엔딩을 못 봤거든요 엔딩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 올라가 2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요기가 내 방이야 자야지 자구요 잘잤다 아우 잘잤어 아침이네 아이 좋아 시끄러워 아 이제 알람 아 아침마다 알람 정말 싫어 군대 있을 때는 정말 기상나팔 소리 정말 싫었는데 자 이걸 끕니다 끄고 이제 후레쉬를 찾아야 돼 후레쉬랑 자동차키 보아하니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거 보색뛰고 있네 예 보색뛰고 있어요 그리고 차키도 멀리 없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차키가 보통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하기 전에 시끄러우니까 꺼주고 자키가 어디 있을까 내려가 볼까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이제 씻어야지 자 이제 씻고 나와서 좋아요 이제는 I should wash the dish before I go 나가기 전에 설거지를 하고 간다 이 소리죠 이제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설거지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야 저는 여기서 자꾸 놀래... 놀림을 당하다가 끝났는데 오우 아 가끔 샤워할 때 놀래킵니다 이게 랜덤인가봐 샤워가 아니라 설거지 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놀래키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놀래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되는 걸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되는 걸로 아 플래시 자 차키가 딱 있네 자 이제 영화가 나오겠지 음 얘를 한번 봐야되나봐 어 요걸 한번 봐야되는거지 좋아요 올라가는게 거의 켜지는게 맞네요 아니야 이건 또 올라가는게 꺼지잖아 방마다 틀립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마음이 급해 지금 설거지를 하죠 나이트메어라고 밑에 뜨면 저 놀래킴이 나타나던데 아 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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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가 아닌가봐 순서가 아닌가봐 어우 시끄러 아 아씨 쉬기에는 몇시야? 어 4시에 멈췄습니다 4시에 5시 피씨박스 이거 안되잖아 되네? 피씨박스 돼 피씨박스를 올리고 오케이 불 들어왔다 or 아 이거 깜짝아 씨 깜짝아 아 깜짝아 좋은도 이제 안녕 자 한번 또 놀랬습니다 넷이죠 어 밖쪽에 누구 있다 헬로우 저기 에밀리에서 에밀리원에서 지하에 있던 완전 무서운 아줌마 샤워 안하고 나가면 안 돼? 오케이 키카드 그냥 들고 나갑시다 이제 키카드 먹었는데 뭐 키카드 먹었어 전원을 내려버렸네 누가 나가버려 나가버려 나가 여기가 아 요거 열어야겠다 요거 요거 열어야겠다 오예 음 자 이제 키카드로 여기까지 열었죠 셋이야 키 들고 키 들고 플래시 들고 이제 나가버리면 되죠 이제 나가버리면 되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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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버려 이제 나가버려 이제 나가버려 인형이 여기 쭉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쵸 신기하구만 샤워는 하고 일하러 가자 여기 알람도 없고 물도 없어요 어 물은 물 없는데도 샤워는 되네 자막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요상한 꿈은 뭐지? 하고 지금까지 꿈이었던 거야 악몽을 껐던 거야 이제 인형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인형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집 구조는 어떻게 될까 어 집 구조도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샤워하고 나가면 되나봐 샤워가 아니라 설거지 어 바뀌었습니다 아까 나이트메어였는데 지금은 아 이분 뭐 어쩌고저쩌고 뜨죠 어 아래 텍스트가 바뀌었어요 좋아요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애 집 구조가 바뀐게 완전히 저기 아까 집 구조땜에 괴물들이 있었나보네 음 I guess what's nothing 어 그냥 나가치네 또 계속 누르니까 집 안에 있는 귀신들은 한 번씩 다 만나봐야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얼른 그 시키는 대로 하는게 아니라 어 왔네요 어 차 끄고 왔어 여기까지 어 문 열렸어 음 anyone here I I I I O 깜짝아 어 어 어 어 어 어 왜 또 여기까지 쫓아온거야 음 이렇게 엔딩이랍니다 허무하구만 어 에밀리 역시 또 놀고 싶어 또 여기 이렇게 데모플레이 엔딩이구요 어 다음 또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바이바이 δα 바이바이 Dinner